뮤직비디오 하면 좀 기대됩니다. 왜? 왜? 진짜? 아 야 하늘이 귀여워 너 이런 것 같은데 한국이 아니고 이건 너무 밝게 지켜보는 것 같은데 잘 보고 있어요 됐다 포장 포장 SEO LEEN LIVE 미쳤어 진짜 흔단네요 이게 그때 냉견낸 시 집 가는 줄 알cida 다 너 없었어 자 이렇게 싸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죠? 룰렛! 폴리판! 다들 기도하세요. 다들 기도해주세요. 저희에게 텔레파스를 보내주세요. 텔레파스 윙 윙 윙! 야! 너무 신났었어. 하늘언니부터 저거 돌려볼까요? 몇 번을 원하시나요? 원하시나요? 6번! 6번 1번! 3번! 36번! 36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이렇게! 죄송한데 진짜 36번 나오면 신기하다. 신기하겠다. 어 뭐죠?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10! 18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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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연이! 아이순이에요.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돌리세요? 네. 할게요. 돌려돌려! 오늘 눈썹 아래에 입금 반짝이 나셔서 너무 이쁘세요. 반짝반짝이야. 몇 번일까요? 뒷번호에요. 히트. 32.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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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신가요? 32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카운트다운 셉니다. 5! 4! 3! 2! 1! 아! 주연이 폴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돌려돌려! 쏠림판!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지금 실수를 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 갑니다 갑니다. 오오오! 힌트! 앞번호!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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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계신가요? 와! 축하드립니다.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키! 유키 유키! 유키 유키! 돌려돌려! 아유! 아유! 유키 유키! 마슈퍼 유키! 오! 나왔습니다. 오! 오! 바 något인데 흠! 누구시나요? 아유! 59. こんنا! 어? JF2 passo McCain 16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텔레파시 보내셨죠? 보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오케이, 받았습니다. 저기요. 마지막. 마지막. 오. 오. 저는 20. 몇 번일까요? 24번. 오, 축하하세요. 지금 이제 콜라를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같이 드릴까요? 다 같이 드릴까요? Let's get it. 더 콜라. 2번. 아, 2번. 아, 2번. 짠. 짠. 이렇게 콜라까지 이렇게 추첨이 되었어요. 와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하게 뭐 할까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 어, 노랑나비다. 너무 갑자기 왔나? 근데, 다들 저희 세러데이 슬로건 갖고 계시죠? 네. 그거를 다 같이 꺼내주세요. 네. 찍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사진 찍어요. 다들 카메라 내려놓으시고요. 빨리 슬로건 꺼내주세요. 빨리. 10. 9. 8.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빨리 꺼내주세요, 안 꺼내신 분들은 뭐해요? 고나요. Send it in. 마음속으로 드신다고요? 아, 알았어요. 어! 우리도 있어! 어! 나다! 설마 신복원 없으신 분 없겠죠? 없겠죠? 설마! 어? 안 들으신 분은 뭐지? 새 거네. 꽉 썼네. 오늘부터 나도 쌍돼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하밀인데! 여러분 다들 사진 찍을 준비되셨죠? 싸우자! 다들 들러서 우리 이쁜 사진 남겨요. 이렇게 이쁘게 들어주세요 알았죠? 보이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 영어만 볼게요! 안 돼! 그건 안 돼! 저희는 뒤돌아서 좋아요! 저희 안! 이름도이 sooner검사 기름 돋이게 들어 주세요! 이름도이니! 이름 돋이게 들어 주세요! 사이좋다! 고맙습니다. 허리야! 하나, 둘, 셋! 베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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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해요! 하나, 둘, 셋! 베라데이! 뒤로 엄청 왔어요. 아, 진짜! 어디... 비빔아, 베라데이! 베라데이, 베라데이 베라데이, 베라데이 이거 다들 이렇게 드시던데? 이게 요즘 인사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요? 아 귀여워! 내 눈에 인사람이! 내 눈에 인사람이! 내 눈에 인사람이! 내 눈에 인사람이! 그래요? 내 눈에 인사람이! 내 눈에 인사람이! 마이클! 전달이 왔어!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예쁜 사진 찍었으니까 너 빨리 궁금하자!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데? 바로 보여주세요! 네! 확인할 거예요! 뭐 하세요? 확인해! 너무 예쁘다 솔로가 네! 진짜 너무 다 잘 나왔어 지금 언니는 뭐해요? 지금 이거 빨간 망토 아니라 보람망토 보람망토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어? 근데 오늘 조금 보라색깔이 많이 불네요 보라색깔 옷을 입으신 분들은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여러분 오늘 방송 생방도 다 들어오시는 거죠? 네! 우와! 그럼 진짜 어떻게 해요? 저희 진짜 먹으면 어떡하지? 단체 기대 좀! 여러분 목 풀고 하시는 거 알죠? 바로 응원하면 목이 상하니까 목 푸는 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이 이 이 이 이 법을 네 하시면 정말 미안해 마이크 이렇게 하시면 목이 풀리니까 이렇게 하고 꼭 응원법을 하셔야 돼요 마무리는 캔디 목 캔디 캔디 다들 챙겨오셨어요? 남이 남은 거예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진짜 어 많으니까 옆분들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맞아요 이제 옆에 분한테 혹시 썬데이 아니세요? 저도 썬데이인데 혹시 캔디 없으세요? 캔디 못 받았어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래서 이런 그걸 하는 거죠 뭐야 어 친해지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썬데이 프렌드 날라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그쵸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에요 이거 추민아 출발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민서가 자꾸 옆에서 혼자 말하거든요 아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연이가 어제 속도에서 자꾸 혼자 탈 해가지고 아니야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혼자서 대화하고 있고 아연이가 혼자서 아연이가 혼자서 아연이가 혼자서 아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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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라 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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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이에요 유현 언니랑 아연이랑 목소리 비슷하지 않아요? 아 맞아 아닌가? 제가 맨날 속아요 아니 아연이가 유키야 이러면 네? 이런데 어제도 아니 어제도 있잖아요 그 뭐지 언니가 유키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유키야 어머니 전화 오셨어 네? 누구야? 아 아니다 아 아 어? 누가? 어 누가? 이래가지고 아니 나 주연인데 아 언니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유키가 가끔씩 존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연이가 각각씩 존댓말 한 번 해드려고요 지금 해줘 유키야 저기 오셨어요? 네? 아 아 저 쇼맨 아 웃겨 근데 그렇다는 그걸 얘기한 적이 없었구나 항상 그렇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지금 유키야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고 주연이한테 날씨가 있어서 유키야 누가 부르는지 하면 유키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쇼맨 여기에서 막 유키야 유키야 이런 거는 오실거죠? 단단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단히 기대해요 단단하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단하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단단하게 기대해주세요 하 뭐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스케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주실거죠? 네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들 대답 안하신분들 누구죠? 다들 대답하셔야 돼요 약속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원래 끝이 그 시장이에요 그쵸 그쵸 네 저는 짧고 굵게 빅말 선집 활동 썬대분들 덕분에 너무 잘 와친 것 같고 앞으로도 진짜 더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얘기하는거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막방이라 특별히 준비한게 있거든요 다들 무대 보시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희 공식 팬카페에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랑을 드릴게요 정말 정말 좀 티 안나게 바뀌었거든요 그쵸 다들 너무 티가 안나서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오늘 무대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응원소리 알죠? 네 오늘 진짜 다들 너무 와줘서 고맙고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막방 화이팅! 화이팅! 자 황호! 토요토 토이 하나 둘 셋 토요토 토이 화이팅!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네 사랑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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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널 무서워했다 안녕 오! 송호! 이따 봐요 화이팅! 이따 봐요 패러데이 사랑해 맛있는 거 주세요 안다 너무 먹어요 어?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